기회를 많이 많이 받는 사람 그 야워 들어가서 뽀뽀 걸 좀 받아야겠다 진짜 최악의 분이야 내 수 있겠어? 당연하죠 화이팅 화이팅 뽀락도 있고 손가락 파도 있고 어? 몰그나무 사기에 안녕 I'm jumping in front of a train for you 그리고 대단할 한대의 선물을 위해 둘, 셋, 넷 후식합니다 안녕 안녕 부르잖아 나 같이 부르잖아 나 가사를 외웠잖아 지금 안녕